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의 메인 커리큘럼이죠. 일치월장 클래스 중에서 1클래스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매년 1클래스 OT를 찍을 때쯤이 현장강의 개강을 코앞에 둔 시점이고 이때가 인강도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하는 시점이라 항상 무거운 설렘이란 것이 있습니다. 올해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일치월장 클래스부터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치월장 클래스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선생님의 대치동 현장강의를 단 1초의 편집도 없이 있는 그대로 인강에 올리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좀 있습니다. 일단 장단점을 다 말해볼게요. 장점은 현장감이죠. 현장강의를 그대로 올리니까 학생들의 뒤통수도 가득 보이고요. 화장실 간다고 나간 학생도 보이고요. 선생님의 이런저런 모습도 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해서 화면을 크게 해서 들으면 마치 교실에서 샘 수업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현장감이 있고요. 단점은 있습니다. 3시간 수업이니까요. 중간에 2시간은 못 쉬어요. 고3 수업이 어떻게 3시간 수업인데 중간에 2번을 쉽니까? 그렇죠? 그래서 쉬는 시간이 딱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중간에 끊을 수도 없어서 보통 강의가 85분에서 95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집중해 줘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학생들도 잘 따라오니까요. 여러분도 충분히 잘 따라오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아무래도 선택과목별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는 없어서 이 현장 강의는 공통 영역만 있습니다. 독서와 문학만. 그러니까 화작이나 언매 강의는 이 강의 속에 담겨 있지 않다는 거 그게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작, 언매는 오리엔테이션 끝부분에 따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올해 현장 강의 전부 4개입니다. 매년 최근에는 4개 하죠. 예전에 선생님이 한창 젊었을 때는 12개 이렇게도 했는데 요즘에는 토요일 2타임, 일요일 2타임 그렇게 해서 4개를 합니다. 그중에서 일요일 수업, 일요일 수업 하나 둘을 모두 찍어서 그중에서 선생님이 보기에 잘 나왔다라고 생각되는 걸 인강에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날 업로드 된 현장 강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일치월장 클래스요. 일치월장 클래스는 바탕 모의고사가 담겨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죠. 바탕 모의고사인데 1클의 3회분, 쉬클의 2회분, 월클의 3회분, 장클의 5회분 장클은 이제 수능치기 전이니까 바탕 모의고사가 실전 모의고사가 많이 담겨 있겠죠.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6평치기 전에, 3월달 학평치기 전에, 그 다음 9평치기 전에, 수능치기 전에 이렇게 자기의 실력을 점검해 보고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에 바탕 모의고사가 실전으로 끼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인데요. 선생님이 국어강의를 그래도 좀 오래 한 편이라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국어 성적이 오르는가 정도는 압니다. 얘기해주면요. 국어 수업 자체는 전체 중요성이 10이라면 수업의 중요성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은 여러분들의 예습이에요. 예습과 수업과 복습의 중요성 따지면 예습이 7입니다. 수업은 2고요. 복습은 1 정도입니다. 예습을 잘 해오셔야 돼요. 국어는 예습입니다. 수능장에서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은 예습이죠. 처음 보는 지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끙끙대면서 읽어내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본 강의는요. 이 교재를 가지고 하거든요. 1클래스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미리 미리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습해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수업은 뭔가요?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예습해 온 게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나름대로 예습해 온 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만약에 다르다면 왜 달랐는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수정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수업입니다. 복습은요.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쭉 한번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는 것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 교재의 내용이고요. 본 교재뿐만 아니라 이제 훈련을 해야겠죠. 훈련을 해야 될 텐데 현장에서는 연필통에 연습하면 반드시 필자 반드시 통한다. 연필통이라고 해서 주간 숙제장이 매주 나갑니다. 그런데 강의는 있는 그대로 올리면서 컨텐츠는 현장과 인강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거든요. 똑같이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인강에서도 현장의 숙제장과 똑같이 숙제장을 할 수 있게끔 열어두었습니다. 일단 이거요. 이게 인강 연필통입니다. 두껍죠. 10주분의 현장 연필통이 담겨 있습니다. 분권화하면 좋은데 분권화하는 걸 따져봤더니 가격이 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게 분권화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권화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이거 굳이 들고 다니실 필요 없이 그냥 매일 아침에 공부하는 데 이렇게 딱 놔두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요. 그런데 현장 연필통은요. 이 인강 연필통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본바탕에 문학과 독서가 1회씩 담겨 있어요. 본바탕이 뭐냐면 바탕 모의고사의 관연도 문제들입니다. 지난 문제들. 올해 문제, 새로운 문제 아니라 지난 문제들. 지난 문제를 독서는 독서대로 문학은 문학대로 이렇게 다 편집해서 이렇게 1, 2, 3권씩 교재를 만들어놨어요. 그중에 1클래스는 독서 1권에 있는 내용, 문학 1권에 있는 내용이 한 회씩 들어가서 아마 현장 연필통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현장과 똑같은 연필통의 숙제를 하고 싶으면 이거에다가, 이 인강 연필통에다가 본바탕 문학 독서를 구매하셔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강 연필통은요. 연습의 내용이지만 수업과 관련된 콘텐츠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이거 배웠으면 곡과 주제가 유사한 문학 작품들을 연습하거나 그것과 형식이 유사한 독서 지문을 연습하거나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수업과 함께 공부하기에 효율적일 겁니다. 연필통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전체적으로 1취월장은 보시면 본질, 체와, 심화, 파이널, 실전으로 나누어 있고 난이도는 이제 서서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장클래스에서는 수능 수준에 맞춰서 실전 중심으로 수업을 합니다. 약간 수능보다는 조금 까다로울지 몰라요. 이렇게 나눈 경계는요. 3월 학평, 6모, 9모, 수능 이런 기준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클래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11주차인데 휴강이 한 번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설날 휴강이에요. 설날이 이제 주말이라 휴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월요일에 다 개강될 겁니다. 오픈될 거고요. 6주차에서 바탕 한 회, 그 다음 10주차, 11주차에서 바탕 2회, 3회를 풀 겁니다. 근데 바탕 3회는 현장에선 풀지 않을 거고 현장 학생들한테도 그냥 바탕 3회는 나눠주고 선생님이 인강으로 스튜디오 강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구성돼 있고요. 구체적 내용을 보시죠. 독서와 문학이 있는데 예년의 일치월장 클래스는 선생님이 독서를 문학보다는 조금 더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독서의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으니까 문학보다는 독서의 치중을 할 수밖에 없었죠. 6대 4, 7대 3 정도로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2024년도 수능은 문학도 만만치 않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5 일치월장은 독서와 문학의 비중을 거의 1대 1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문학부터 보시면 1주차에 24 수능 시가문학 그러니까 2024년도 수능의 시가문학을 분석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어떤 걸 묻고 있는지 이걸 좀 분석하고 2주에 걸쳐서 고전시가 독해, 그 다음에 현대시 독해를 연습할 겁니다. 바탕 모조사를 치고요. 7주차에는 산문문학, 수능의 산문문학이 어떻게 출제되었나를 분석해 보고요. 현대소설, 고전소설, 수필시나리오 등을 읽어보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 세트는 1클래스의 문학은 기본적인 문학의 독해법 정도를 읽어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독서는 1주차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글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2주차는 수능 독서의 변화라고 해서 말 그대로 2024년도 독서 지문들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3주차부터는 쭉 다 수능의 틀과 거의 유사한 지문, 난이도가 유사한 지문들, 난이도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 지문들을 수능에 맞게 그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아마도 올해 1클래스 본 학생이라면 이게 2024학년도 독서 지문과 대단히 좀 유사한 지문들로 구성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최대한 2024학년도 수능 기조에 약간 달라진 그 수능 기조에 맞춰서 1클래스를 구성했습니다. 아, 이 얘기는 하죠. 1클래스가 실제로 조금 까다로운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1클래스 공부하기 전에 고1, 고2 학생들도 좋고요. 수국김을 먼저 듣는 걸 권합니다. 이 수국김을 듣고 1클래스를 들어도요. 진도가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날 휴강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탕 모조사 칠 때도 있을 테니까 그건 빨리 빨리 끝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 되면 완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완강하고 1클래스, 빨리 완강하고 1클래스 넘어와도 늦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실력이 지금 내가 1클래스를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듣는 거 추천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거 듣고 넘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지 못한 선택 과목이요. 선생님이 화제학은 작년에 수업을 해봤는데요. 화제학 수업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서로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도 화제학 수업 듣는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선생님도 화제학 수업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화제학은 가르칠 이론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출 지문들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유형 파악하면서 문제 풀면 충분히 100%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학은 화제학 선택자들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언매는 그렇게 공부할 수 없으니까 강의를 좀 했죠. 그래서 체크메이트 언어와 매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25강 중에 지금 10강 정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이나 2월 중순까지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완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클래스와 같이 언매 선택자면 이거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시간에 고전 시간 공부할 때 얘기할 텐데 고전 시간은 미리 정리해 둔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한 과목이에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바로 EBS 교재에 들어가면 힘들 수 있을 테니까 고전 시간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은 빨리 한번 고전 시간 정리하고 그리고 EBS 문학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는 1클래스 공부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거로 추천할 수 있는 강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1클래스에 관해서의 설명은 이제 다 한 것 같네요. 겨울방학이 시작되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순공시간이 얼마나 되죠? 하루 중에 순공시간 충분히 열을 한 대여섯 시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요? 너무 무리인가? 이제 고3이고 본격적인 수험생이니까 열 한 세, 네 시간 정도 열 대여섯 시간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열 네 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열 네 시간 중에 구구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도 한 세, 네 시간쯤 되겠죠. 지금부터 2월 말까지 충분히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4시간을 구구 공부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60일이니까 이게 몇 시간이에요? 240시간입니다. 그렇죠? 240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약을 해서 3월 달부터 국어 순공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또 중간고사로 쳐야 되고 기말고사로 쳐야 되고 그렇게 하면 글쎄 평균적으로 방학이 아닌 때 국어 순공시간 1시간 남짓밖에 안 될걸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몇 개월이에요? 그 두 달이 거의 6, 7개월, 8개월 정도의 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 승부를 걸어라. 3학년 되면 이제 난 고3이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들 고3이고 수험생인 거죠. 선생님은 잔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이번 겨울방학을 정말로 착실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승부처 승부사는요. 승부처에 뭔가를 다에 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겨울방학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강좌 이름처럼 그렇게 해야 일치월장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